스탠바이 큐! 안녕하세요! 공분하니입니다! 샐리 언니, 샐리, 혜연이, 나영 언니 감사합니다 목맞춤한 벌칙이 있어요 아, 저요? 네, 그 대신에 벌칙을 하셔야 돼요 너무 뭔데? 네, 이은이 없으신 거예요 이은이 없으신 거예요 이은이 없으신 거예요 와! 좋겠습니다, 벌칙입니다 잘한다, 잘한다!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뽑고 있어요 다영이, 히트 예스! 왜 이래? 왜 이래? 여어어억 스탠바이 한 입 먹고 세 번 씹어야 된대. 포맛 먹기 싫다고 했을 때 사과를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었어. 사과를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었어. 그러면 멤버 중에서 대신 흑기사로 해줄 수 있는 친구. 이 친구야. 애교! 그렇게 말하는 상아처럼 먹을 수 있어. 상아처럼 먹을 수 있어. 우리 엄마가 최면을 벌어졌던 건 피망이지. 양파가 아니었어. 내가 양파는 못 먹는다고. 제가 먹을게요. 먹을 수 있어. 최연아 진짜 먹을 수 있어? 그냥 먹을게. 자, 하겠습니다. 맛있는 사과. 저랑 같이 먹을래요? 저랑 같이 먹을래요? 내가 대신 먹었으면 큰일 날 것 같아. 맛있다고? 맛있어. 괜찮아요. 진짜? 혹시 사과 아니에요? 먹어볼래요, 언니? 아니야. 양파한테. 다음 게임을 해볼까요? 내가 먹을게. 나 이거 먹을 수 있어. 진짜로? 아니셔요? 그럼 이 친구가 흑기사야. 내가 사과수수처럼 먹어. 진짜 시다. 진짜 시다. 오늘 진짜 시다. 맛있을 것 같은데? 향이 좋잖아. 귀여워. 눈이 안 터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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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은 이렇게 의리가 넘치다. 이제 왔습니다. 이제 왔습니다. 진짜 시다. tow태기사야. 맘이 안 터져. 팔yy하니 안 터져. 뒤부팅 성공할 수 있어. 감사합니다.